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유권하고 소유권 정도가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좀 있으면 지상권 정도까지 정리가 될 거에요. 오후에 단원별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은 다음주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어디를 먼저 볼 거냐면 물권 소멸이라고 해서 문제는 13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32페이지에 오시면 물권 소멸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건데 두 문제, 세 문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물권 소멸 자체는 그렇게 많이 배정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문제 수는요. 자 거기 한번 와보시면 어디 오냐면 이건 내용 나누고 문제 풀어 오시면 되요. 물권 소멸 사유 하고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페이지 수는 132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물권 소멸 사유는 총 공통적인 소멸 사유에요. 한 5가지 정도 들어오고 이 5가지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보통 이 정도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권 자체라고 했으니까 물권은 8가지 들어와 있는 거죠.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목적물의 멸실이거든요. 목적물이 멸실되는 게 하나가 있고 마스터북은 있어요. 거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87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동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수용입니다. 공용징수라고 해서 수용 여기 하나가 들어와 있고 다섯 번째는 물권의 포기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통 다섯 가지 정도가 드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더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데 물권 소멸은 당연히 목적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 목적물이 없어지면 당연히 물권은 없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유념을 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물상대위에요. 물상대위. 물상대위 이게 하나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갑의 목적물에다가 의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의리, 피담보 채권을 아직 변제받지 못했는데 이 목적물이 소실되면 가치 변형물이 생기거든요. 보험료든 보상금이든 간단히. 그럼 이 저당권은 일단은 실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목적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피담보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목적물인 가치 변형물에다가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청구권을. 그래서 이걸 물상대위 그러는데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 소멸은 절대적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물상대위로 변형이 돼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목적물 멸실은 물권 소멸의 절대적 사유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가치 변형물에 이 물상대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한번 유념해 둘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는 맨날 애우긴 애우죠. 응용이 안 돼서 그러지. 이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 20년짜리. 그럼 지지전만 소멸시에 걸리는 거고 나머지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유치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 안 걸리고 저당권도 소멸시 안 걸리는데 혐장에 가면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이 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다음에 저당권 같은 경우도 피담보채권 자체가 소멸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나 저당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는 건 아니고 채권 자체가 소멸되면서 유치권, 저당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건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지지전밖에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용혼동은 나와 있고 물권 포기인데 물권 포기는 항상 두 개를 조심해야 되는데 소유권 포기가 될 수가 있고요. 소유권의 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든지 합유 지분을 포기한다든지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제한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것들. 또 저당권도 되죠. 유치권도 되는 거고 유치권 가진 자가 포기 못하겠습니까? 이게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이 공유, 합유, 제한물권 포기는 이건 상대방 있는 겁니다. 있는 단독행위가 돼요.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없는 단독행위가 된다. 그럼 물권을 포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물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가비란 사람의 집에다가, 토지에다가 의리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상권의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지상권을 포기해버리면 없어지고 저당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저당권제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물권의 소면은 이 다섯 가지 정도가 들어와 있고 나름대로 특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얘들은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고 물권의 포기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이걸 버리기도 아깝고 가져가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총 계륵 부분인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고 거기 보면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일본에 보면 좀 시식걸렁해요. 1번은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가 됐습니다. 토지라는 게 없어졌다가 밀물설물에 의해서 다시 성토가 된다 하더라도 정전소유자는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판례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의 저당권이, 전세권이 여기죠. 전세권이 저당의 목적이다. 이게 주등기고 이게 부기등기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네. 그렇죠? 그럼 동의가 없이는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권리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옳지, 옳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채권입니다. 피담보 채권은 존속 여부 환기 없이 독립화의 소멸시에 걸린다. 이런 건 시시하죠. 그래서 소멸시에 걸리는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20년짜리 소멸시에 걸리는 거고 물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은 소멸시에 걸리기 때문에 채권 자체가 없어지면 그게 반사적으로 종된 권리인 유치권, 저당권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건물 수목 등 지상물이 멸실이 됐어요.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토지를 목졸한 지상권도 소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조심할 것은 건물이나 수목 등의 지상물이 멸실이 된 거예요. 지상물이 멸실이 된 건데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상권의 객체는 뭐예요?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가 없어져야 지상권이 없어지는 건데 지금 이건 지상물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가위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었고 토지를 의리 빌려 쓰는 지상권자란 말이야. 지상권자인데 여기에 전봇대가 있어서 전봇대가 없어진 거지. 전봇대가 없어졌지만 토지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 자체가 소멸될 일은 없습니다. 이건요. 토지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업권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점유권은 혼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혼동이 생기지 않죠. 두 가지는. 그래서 광업권, 점유권은 혼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건 2번이고 2번이 정답이 된 건데 2번이 가장 좋은 지문이에요. 실제로는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3번은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 안 되면 틀리는 지문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겁니다. 혼동은 많이 풀 필요 없죠? 혼동은 2번만 하나 풀어볼까요?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의 지상권에 의리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림 안 그려도 되겠네. 이건 주등기고 얘는 부기등기니까. 그럼 소유권을 얘가 가져올 것 같아. 지상권자가 플러스 소유권 혼동이 생겼죠. 그럼 지상권을 없애버리면 저당권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갑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갑의 지상권은 소멸하면 안 되죠. 부기등기가 붙어 있으니까 소멸되면 의리 저당권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갑 소유 건물에 의리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대학력권을 갖춘 다음 날 병의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럼 순서로 보면 얘가 1순위고 얘가 2순위인데 뻔할 뻔차 누가 가져오겠어요? 이 친구가 소유권 가져오겠네. 임차인이 1순위가. 그럼 당연히 의뢰 임차권이 소멸되면 안 되죠. 병의 저당권이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그 토지의 지상권 을에게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을 경조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자 갑이 그 토지 지상권자 을에게 담보 목적의 소유권을 줬다. 담보 목적의 소유권은 뭐겠어요? 양도담보겠지. 그럼 지상권자하고 이 양도담보는 별기니까 소멸되지 않는다가 맞는 거죠. 이건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니까. 담보물이니까. 갑소유 토지의 의뢰 저당을 취득한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의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지금 후순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저당권은 소멸이 돼야 되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그 다음에 점유권은 당연히 혼동이 없으니까 혼동으로 소멸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그림만 그릴 줄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인데 갑의 토지의 의뢰 1번 저당권 병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의뢰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후순위가 붙어 있으니까 이 저당권은 소멸하면 돼야 안 돼요? 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 거죠. 소멸되면 안 되는 거고. 이번에 갑의 건물에 의뢰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넘어온 거죠.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됐어요. 그럼 원래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왔으면 저당권은 소멸되는 게 원칙인데 매매가 원인 무효로 더머가 버린 거예요. 당연 복귀가 돼 버린 거죠. 그럼 이 저당권은 다시 뭐예요? 부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소멸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리 저당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누가 가졌나? 후순이네. 소멸되네.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얘가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1번 저당이 아니라 후순이 저당권자가 가져왔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갑의 토지에 의리 지상권을 취득했고요. 그 지상권 위에 병이 부기등기가 들어갔네. 이게 주등기가 되고 얘는 부기등기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의리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럼 이게 지상권이 없어져 버리면 이 저당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갑의 지상권 위에다가 병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네. 부기등기이잖아요. 이건 주등기, 이거 부기등기, 이게 부기등기. 그런데 누가 가져왔냐면 병이 지상권을 취득했네, 이 친구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이 저당권 소멸하냐라고 했는데 소멸되면 안 되죠. 후순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답은 정해져 있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2번하고 23번 정도 풀면 혼동은 그냥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되죠.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선순위가 취득하면 소멸되지 않고 후순위가 취득하면 소멸한다. 그다음에 후순위가 없다 하더라도 선순위에 부기등기가 붙어있으면 소멸되지 않는다. 공식 두 개밖에 없어요. 공식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취득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얘가 취득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3개가 붙어있다. 부기등기가. 이거 주둔기고. 얘가 소유권 취득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소멸하면 안 되죠. 얘가 죽어버리니까. 공식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만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니까. 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혼동은 나오면 지문이 길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점유권 넘어와 보시면 되는데. 점유권은 90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90페이지에 하고 들어오면 돼요. 마스터북은 90페이지인데. 그런데 실제는 점유권은 계속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제일 뒤에 있는 몇 번인가요? 10번 문제죠. 원래는 10번.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죠. 자, 내용 봐볼까요? 여기 보면 옳은 거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상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 점위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위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포괄승계는 자기만의 점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특정승계는 자기만의 점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위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데 하자도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상속 자체는 새로운 권한이 될 수가 없거든요. 새로운 권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첨장에 가면 상속인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포괄승계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포괄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만약에 특정승계인이다. 특정승계인은 뭐라고 불렀죠? 이 사람은 매수자죠. 그럼 매수인은 자기만의 점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전 점위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던 거고 그럼 이번에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기타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된다. 엄청 유명한 판례죠. 이 판례는.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예를 들면 지상권을 설정한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건물을 이렇게 을이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여기 부지, 이 토지의 부지는 누가 점유한 걸로 봐야 되죠. 건물주가 이걸 점유한 걸로 봐야 되지 이 직접 점유자, 전세권자가 이걸 점유한 걸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워낙 유명한 판례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뢰겠죠.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건물에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건물 부지를 점유한 걸로 볼 수 있답니다.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판례고 우리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판례들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아마 요 근래에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서 아마 요게 32회 때인가 33회 때가 한 번 또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확인을 했던 문제고 세 번째 보면 소유의사 동그라미죠. 평온 동그라미, 공연 동그라미. 선의는 추정이 되는데 무고하시면 추정이 안 되니까 정답은 뭐 틀린 걸 찾으라면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무고하실은 추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점유자가 스스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한다. 워낙 유명한데 이게 나올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너무 쉬워서. 이건 종심해야 되죠. 이건 선의점유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악은 뭘로 간다 그랬죠. 주, 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선의와 악의는 뭐예요? 주관적 구별이고 소재기시에 바뀐다라고 되어 있죠. 소재기시에 악의점유자로 추정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죠. 왜요? 이건 판결이 확정이 돼 버린 거니까 당연히 소재기시에 확정된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에서 피해소할 때 그 판결이 확정될 때 악의로 본다. 이건 옳은 걸 찾으라고 했나요? 이 문제가 옳은 거였군요. 그래서 틀린 거였구나. 그래서 이건 판결 확정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재기시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점유자가 점유자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점유자가 다른다 하더라도 계속 추정은 돼야 안 돼요? 되죠. 계속 추정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시점에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승계가 입증이 됐어요. 점유승계가 입증되면 계속된 걸로 본다라고 하는데 추정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 지문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틀린 겁니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인데 이걸 시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거의 본다 추정을 우리는 잘 안 내는데 이게 점유 계속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거지 추정한다 간주한다 그건 우리 점유가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섯 가지 지문이 있죠. 이 지문은 모두 알고 계시는 좀 상식선에 불과한 지문들입니다. 모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